안녕하세요. 턱턱쇠입니다. 오늘은 짠. 뱃턱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뱃턱 로제 떡볶이와 새우튀김을 먹어볼거예요. 먹기전에 이 한컵은 라이아TV에서 보내주신건데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게요. 진짜 커요. 여기에 제 톡톡쇠 라고 써져있어요. 무거워. 치알쓰. 와. 냄새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로제네일. 붕모자인데 붕모자가 완전 길어요. 왜 이렇게 맛있니? 왜 이렇게 맛있니? 붕모자가 완전 쫄리틴틴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이거는 순로제예요. 알 조각이나 있어요. 야들 roba 야채 너무 맛있어. 젤 너무 맛있어서 야들 그리고 그의 talk 하트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무서워질거같아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해요 대박 바삭 베이컨 매추리알이다 바삭 두꺼우니깐 너무 맛있어요 두꺼우니깐 너무 맛있어요 예전 달콤한 닭갈리는 소고기 떠나는 오랜닭갈리로 너희들 이게 로제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엽떡은 로제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물리진 않거든요 매햡은 로제향이 강해서 금방 물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엽떡도 맛있고 매햡도 맛있어요 일단 치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하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